네 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어저께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직에서 전격 사퇴한 이후에 첫 지지율 조사 결과가 나왔죠. 그 결과는 놀랍게도 단숨에 차기 대권 후보 1위로 올랐고 그동안 쭉 선투로 유지했었던 이재명 지사도 상당히 큰 격차로 따돌려 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 여당 진영에서는 이거는 반짝 지지율이다. 어차피 조만간 사라질 것이다. 하면서 평가절하를 하고 있고 윤석열 총장이 정치인으로서 어젠다를 만들 수 있는 정치력이냐 있냐라고 비판을 하며 윤 총장이 차기 대권주자 1위 여론조사 결과를 평가절하면서 끌어내리고 있지만 그 속내는 지금 상당히 복잡한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측에서는 윤 총장이 차기 대권 1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오히려 윤석열의 정치권 등장이 국민의힘에게는 재앙이 된 것이라면서 윤석열이 당분간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을 도토리로 만들다가 윤석열은 반기문처럼 사라지거나 제3지대 외곽에 머물면서 안철수처럼 국민의힘을 괴롭히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지지율은 사퇴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이후에 본인 스스로 이슈나 어젠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정치력이 있는지 추세를 봐야 할 것이라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는데요. 그런데 이건 사실 좀 납득하기가 힘든 주장인 게 문재인만 보더라도 스스로 이슈라든가 어젠다를 만들 정치력이 있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었죠. 단지 그냥 노무현의 적자라는 상기성 하나를 가지고 주변의 인물들이 사실상 대통령을 만들어준 것이고 문재인은 지난 대선 토론에서 자신의 경제 정책에 대해 제대로 설명조차 못해가지고 생방송 토론 중에 상대 진영 후보에게 자기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자신의 참모에게 물어보라 이딴 얘기까지 해가지고 당시 엄청나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분도 대통령이 됐는데 뭐 물론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 총장 스스로 이슈라든가 어젠다를 만들 수 있는 정치력을 키워야겠지만 주변에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더욱더 중요하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비아냥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의 정치력은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앞으로 윤 총장이 정치력이 있을지 없을지는 한번 지켜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태까지 윤 총장이 보여준 모습이라든가 검찰이라는 초엘리이트 조직을 이끌었던 스장으로서 어느 정도 리더십이라든가 정무적인 감각은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검수완박을 부패완판으로 받아치는 모습만 보더라도 지금 많은 분들이 윤 총장의 정무적 감각은 상당할 것이다 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게 중론이죠. 그리고 현재 민주당 측에서는 윤 총장을 깎아내리고 있지만 그 속내는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데 현재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지사하고 이낙연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1위 자리를 윤 총장에게 내어주자 지금 술렁이고 있다고 전하고 있으며 겉으로는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에 허수가 많은 만큼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라고 외면을 하면서도 현재 여권지적 내부에서는 우리도 친문하고 중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제3후보 물색의 필요성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이런 기류를 보이고 있는 것은 윤 총장이 총장직을 던지고 정치권에 진입을 할 경우에 어느 정도 지지율 반등을 예상을 했었지만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그동안의 예상 결과를 완전히 뛰어넘는 수치였고 또한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 그동안 자신들의 코어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30, 40대에서 지지율 이탈 현상이 확연하게 관측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재명 지사는 24.1% 이낙연 대표는 14.9%의 지지율이 나왔고 윤석열 총장은 32.4%로 오차범위 밖으로 이낙연하고 이재명을 밖으로 밀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같은 조사와 비교했을 때 연령대도 현재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인 30대, 40대가 30.7%에서 22.7%로 지지율이 폭락을 했고 지역 역시도 서울이 28.1%에서 22.1%로 지지율이 눈에 띄게 떨어졌는데요. 현재 전문가들은 이번에 윤 총장의 등장으로 여권의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부터 기본소득을 비롯해 가지고 이른바 기본시리즈를 띄우면서 지지세를 키워왔고 특히나 이재명의 기본시리즈 어젠다는 코로나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정책적인 선명성으로 지지층의 호응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로 들고 나왔다가 여권 내에서 역풍을 맞으면서 이재명의 그 반사 이익을 전부 다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윤석열 총장의 급부상으로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총장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여론이 형성이 될 경우에는 당내 주류인 친문들이 이재명을 쳐내고 다른 후보를 물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는 여권 진영에서 이재명 지사가 꾸준히 차기 대권 1위를 끌고 가게 있었기 때문에 못마땅한 부분이 있더라도 두고 보고 있었는데 여권 내부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차기 대권 후보에서 윤석열에게 밀릴 경우에는 친문 진영에서도 이재명 지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견제가 앞으로 더욱 더 심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의 상황은 더욱 더 안 좋은 상황인데 완전히 지금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상황이고 이낙연은 지난해 한때 40%가 높던 지지율은 연초에 3연론 파문 이후에 10%대로 완전히 꼬라박았으며 현재 이낙연 대표에게는 보궐선거 결과가 부활의 기로인데 현재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국민의힘이 이길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게 거의 중론이고 서울 보궐선거 역시도 박영선이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서 할만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으나 갑작스럽게 윤석열 총장이 정치권에 뛰어들고 또한 요새 그 LH 투기 의혹이 이번 정권의 최대 뇌간으로 떠오르면서 서울 보궐선거 역시도 지금 승리를 장담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윤석열 총장의 부상이 오히려 이낙연 대표에게 호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긴 한데 친문 진영이 이재명 지사의 대안을 찾다가 결국은 이낙연 대표에게 다시 눈을 돌릴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민주당 내에서는 연초에 비하면 이낙연 대표의 회복세가 완연한 상황이라면서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현안에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지지율 역시도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뭐 현재 민주당 측에서는 대선 후보 경선의 최대 관심사는 결국에 당 최대 개파인 친문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고 이낙연이라든가 이재명 양강체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은 윤석열 총장의 등장으로 균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게 중론인데요. 이 때문에 지금 가장 떠오르고 있는 것이 제3후보론이고 현재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인물은 정세균 국무총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세균 총리는 지줄이 너무 지금 낮은 것이 바로 가장 큰 걸림돌인데 현재 정세균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5% 안팎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정세균 총리가 대한후보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지율이 7에서 8% 또는 두 자리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지금 지지율이 너무 낮은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외에도 친문 지지층 내에서는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지사하고 임종석도 계속해서 지금 제3지대 후보론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김경수 같은 경우에는 두루킹 댓글 사건으로 1심하고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고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낙관적으로 보기가 힘든 상황이고 임종석 역시도 존재감이 지금 미비해진 상황에서 이를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마땅치가 않은 것이 지금 숙제인데요. 이 외에도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대권 주자라고 이야기 나오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데 추미애라든가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이인영이라든가 김두관 유시민 등 여러 명이 거론이 되고 있지만은 친문 진영을 만족시키면서 윤석열 총장의 대악마가 될 만한 후보로 지금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여권 진영에서는 현재 윤 총장을 평가 절하하면서도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향후에 전국이 상당히 재밌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